네 바로 가겠습니다. 촉감 게임 준비 시. 시. 작. 일정ình. 우와 대형아. 정답. 정답 재연. 정답 재연. 이것 좀. 이것 좀. 정답. 아 정답을 확인해야지. 이거 근데 좀 어려워. 대형… 대형 성계알. 아 성계알이니까 어렵다. 아.. 아.. 으.. 근데 내가 봤을 때 마크는 이거 몰라 마크? 마크 몰라 절대 못해 넌 알아 비슷했어 멍게 해삼 해삼 멍게 어? 정답 정답 와 진짜야? 빨랐다 야 이건 좀 넘사는데?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타드 테일 시작 형 악습부터 해야 돼 형 악습부터 해야 돼 아.. 아.. 별거 아니네 근데 테일 형은 이거는 과일이네요 한 번에는 못 맞춰 아.. 아.. 메롱 메롱 아.. 과일은 맞는데 이런 거야 촉감이 어때요? 이거는.. 야 부드러워 확실한 건 과일이고 아! 알았어 호박 아니 진짜 호박 이게 안에 그 가운데가 주로가 있어 이거 가운데가 주로가 있어 이거 그래야 씨앗이 있어 이거 그래야 씨앗이 있어 이거 어! 씨앗이 있어 이거 맞았어 아보카드 아 맞췄어 근데 떨어지기 전에 아보카드 떨어지기 전에 맞췄어 아보카드야? 난 아보카드 씨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네 아보카드가 아 맞췄어 근데 아 맞췄어 아 맞췄어 감사합니다.